졸속 추진 논란을 빚고 있는 부산역 융복합축제 페스티벌 10월은 지난 3월 부산시 정무라인이 포함된 대규모 해외출장 뒤 급속도로 진행됐는데요. 번개뿔에 콩을 볶듯 5개월 만에 급조하다 보니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데 사업 참가를 전면 보류하는 업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페스티벌 10월 연속 보도 황보람 기자입니다. 지난 3월 부산시 관계자들은 미국으로 5박 8일간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시 5명과 관련 기관 등이 총망라됐는데 이례적으로 부산시 고위급 정무라인까지 포함됐습니다. 시 예산만 3천만 원 가까이 투입된 대규모 출장이었습니다.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 융복합축제를 견학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출장 뒤 부산시는 부산형 융복합축제를 만든다며 사업자 모집에 나섭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업 주관사가 선정됐고 약 3주 뒤 사업 주관사는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정무라인이 포함된 대규모 출장 이후 페스티벌 10월이 급속도를 낸 건데 사업이 급조된 탓에 준비는 부실하기만 합니다. 통화권 구매를 위한 앱과 홈페이지는 제작도 안 됐고 사업 실효성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사업의 어떤 취지나 효과들이 너무 이렇게 급조하게 투입돼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어떤 준비들은 좀 되어 있지 않다. 페스티벌 10월의 예산은 모두 13억 원. 부산시가 5억 원을 투입하고 민간 주관사가 통화권 판매나 행사 유치 등으로 8억 원을 자체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백스코 야외 부지에 5억 원을 투입해 가건물로 만드는 페스티벌 10월의 거점 공간에는 전시부스와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거점 공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가하려던 일부 지역업체는 행사 참가 자체를 전면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 부실의 사업 실효성도 의문인데다 참가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이유입니다. 금액 이상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없고 업종 관계자들한테 이 행사를 알리려고 해서 자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이 행사를 신뢰를 못하는 거죠. 좀 참여를 안 하는 걸로. 지역의 한 주요 기업도 페스티벌 10월에 대한 후원 요청에 부산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조이속 추진이란 비판과 함께 지역업체들도 외면하기 시작한 페스티벌 10월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롯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